네, 정말 신인상은 가장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가장 열정적인 상인 것 같아요. 발표하는 제가 다 떨립니다. 자,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3회 청년영화상 신인여우상 수상자는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예, 은교의 김고은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고은 씨는 첫 스크린 데뷔자 은교에서 17소녀 은교를 관능적이고 매혹적으로 소화해내 주목받는 신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신인여우상 김고은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은교라는 작품에 임하면서 두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곁에는 감독님과 배우 선배님, 그리고 스태프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쁨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사실 받지 않아도 됐을 상처, 마음 고생을 한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장인 식구들, 포레스타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그리고 아르지에니아 분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배우의 길을 가면서 많은 시련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저의 초심, 중심 잃지 않고 연기하고자 하는 끈 놓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고은 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